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왔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 나옵니다 용골씨 좋아하는 1935년 용골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뒤쪽에는 카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지나왔던 데가 어디에요? 아까 저쪽 끝이었잖아요 왜 애들 찾기 힘들고 애들 찾기 힘들고 나와도 저쪽에서만 어디갔는데 누가 우리 차 주차한 데가 저기보다 멀지 않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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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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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있네. 커피 냄새가 나는데? 진짜? 근데 의자가 없잖아, 의자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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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였어? 괜찮았는데? 얘네도 다 결혼식 가는 애들 같은데? 중국에서. 아 진짜? 다 여기서 만나서 들어가기로 하나보지?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살아있는 사진장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